오늘은 작은 방만 보네요 주로 전세에 4500입니다. 지상층이구요 대출은 안된다고 하시네요 일단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옵션은 풀옵션이고 작은 공간에 풀옵션이 들어가려다 보니까 방이 더 작아보이네요 그렇다고 옵션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일단 대출이 안되서 좀 아쉽긴 하지만 4500엔 지상층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90 나오구요 이 벽에서 여기까지는 2m 50 나오네요 그렇게 막 보통 왜냐하면 지상층은 대출되는 것은 보통 한 6000부터 시작되고 대출 안되는 것은 지상층은 4500 정도부터 시작이게 돼서 4500 치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4500 근데 요즘에는 이제 4000 정도 있으면 대출 받아서 더 이제 비싸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려고 하셔서 좀 그런 건 있지만 대출이 안되긴 하지만 그리고 4500의 관리비는 6만원의 전기가스 별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